1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다시 들어보세요. 1. 산 2. 동굴 3. 바다 4. 민속촌 2번 1. 독서 2. 여행 3. 요리 4. 낚시 다시 들어보세요. 1. 독서 2. 여행 3. 요리 4. 낚시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3. 제주도에 가봤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4. 제주도에 가봤어요? 4. 설악산이 어땠어요? 4. 설악산이 어땠어요? 5. 설악산이 어땠어요? 5.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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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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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